근데 꼭 D팬 하다 지더라 아니에요?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저녁을 안 드셨어요? 저녁 다 드시러 가세요 얼른 가버리세요 아니 토토키에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네? 야 성쿤보다 내가 더 빨리 줘야 된다 이게 성쿤 아니야 이거 그거야 이거는 공중균이 사는 거라서 어차피 성쿤 나도 못 때려 어 잠깐 도망가자 도망가자 야 이거 맞다 성쿤 움직일 수 있잖아 아 진짜? 아 미쳤네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깜짝 놀랐어 나 성쿤 움직일 수 있는 거 보고 진짜 웃긴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 나 성쿤 움직일 수 있는 거 보고 우리 지진은 내가 못 부시나? 어 형 이상한 것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나 거물을 잘못 지어서 그래 아니 그냥 조용히 해 그냥 조용히 해 그냥 야 너무 하시네 매니저님 조용하세요 그 매니저 맞아요 아직 준비 안 됐어 마구나? 준비됐을 것 같은데 아직 아니 이거 안 되겠다 아 곤이 약한 건가 간지이이이 된거야? 오는거야? 아니 아니 왜그래요 왜이렇게 급해 방금 니가 오는거야 됐어 방금 형이 오는거지 왜 내가가 야 니가 또 오는줄 알지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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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슈퍼디펜을 한다고 그랬잖아 오세요 아 가면 돼 이제? 어 오세요 알아서 기다려봐 오세요 오세요 나무님 갑니다 와 길이 너무 좁다 근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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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 나 무식 빠지는것 봐 장난아니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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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난리 났는데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아 맞어 아 뭐랬네 와 난리 났어요 합터적인 이물어어어 됐어 됐어 난리 났어요 합터적인 이물어어어 아!!! 지금 난리 났어요!!! 여기 지금, 난리 났어요~~ 후 україн 압도적인 힘으로 아 집이 완전 십장났어요!!!!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 이거지 그냥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? 제가 뭐라 그랬어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했죠? 어 할 수 있다 했어 수고했어요 막내.. 아 막내는 아니구나 아 일단 형 나한테도 저거야 형이 아니야 아직 끝난게 아니야 마분아 아 끝난게 아니야? 해봐 해봐 열심히 해보시고려 우와 고폭 졸라 많아 내가 딱 거기 멀티 깐거 같더라고 이거 빈집 터리도 못하셔 적과 마주쳤다 적과 마주쳤다 적과 마주쳤다 우와 강나 이제 벌써 죽었지? 이거지 간다아 군광 정렬 군광 정렬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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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어 하하 하하 수고하셨어 하하 이렇게 가진구나 하하 이거란 말이야 빈집 터리 오셨네 아휴 빈집 안있네 그렇게 가는구나 어휴 빈지 많이 내보셨어 아유 손님 또 오셔가지고 제가 맞이를 해야겠네 야 처절하다 처절해 그냥 이렇게 가난히 어 내가 이럴 것 같았어 잠깐만 잠깐만 형 지금 컨트롤이 매우 안좋다 지금 보니까 어 컨트롤이 매우 안좋아 야 떼딱 찍어놨어 이불아 야 뮤탈 포토인데 박는 꼬락선이 아유 눈물나 진짜 그냥 떼딱 찍어두는거야 와봐 와봐 05 폭격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야 스타포트 여기다 늘린게 신의 안수였다 딱 싸움을 준비를 하고 싸웠잖아 그쵸? 와 근데 이거 해처리가 이렇게 많았어? 어 야 타이밍 잘받네 아유 재밌겠다 난 재미 담았다 아유 아유 동생 수고했어 아유 수고했어 동생 영광의 전투가 별전인다 아이 라이프 콜 하이어 아 이게 또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었구나 게임이 아 깔끔한 게임이야 근데 뭐야 이거 나바? 나바는 TV에서 보세요 이렇게 해야이씨 깐큼만히 밀었다 아니 내 전략 이건 줄 몰랐어? 아니 난 알고 당한거야? 아니 너 이제와가지고 왜 또 널 위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네 아니 어디 땅 찍어놨지 아니 근데 솔직히 형도 뚫을 줄 알았잖아 아니 울트라나 히드라가 내가 거기 웹보라마가 울트라나 어차피 공격 못하나 나갔는데 아니 근데 형 이때까지 나 다 이겼잖아 그걸로 아니 근데 나 이때까지 여태까지 한거 아니었는데? 아 그러니까 형 내가 질걸 알고 들어갔단 얘기야 형이? 에이 당연히 내가 그냥 박아준거지 마구나 아니 아니 그건 아는데 형 이때까지 자신감이 있어서 들어온거야 형은 그건 맞잖아 자신감이야 있었지 그래 거봐 하지만 이번엔 기끌 알고 있었어 어차피 아 또 뻥치고 있네 또 아니 옆에 땅을 누가 거기다 꼴아박아요 진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야 진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야 와 처절하게 멀티도 많이 해두셨네 진짜 처절하다 원래 야 원래 30분 전부터 이랬어 30분 전부터 그거였어 그거였어 마지막인가 이게? 어 그게 마지막 건 뭐냐 이게? 바이여해어어어어어어엖어엉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동생들 잘 돋다 야 아 아유 수고해요 수고했어 네 아니 일단은 근데 제가 공업폭격기를 그렇게 많이 뽑은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치? 압콩만 있는 줄 알았지 아닌데? 공업폭기 있는 줄 알았는데? 수고했어 수고하였어요